거대한 꼭두각시 잘 건네 꼭두각시 이념이 눈 깜빡이면 사람들 반해버리지 귀여운 입을 열어서 사탕 먹고 인사도 한다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전도 슬쩍 들아줘 고요하고 신비스러운 침묵으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군요 저 인형이 우리에게 각자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전 인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, 바이킹 말이 맞습니다 눈길 주고 몸짓도 하고 눈길 주고 몸짓도 하면 말하네 못 아플 소녀들 마음속에서 힘을 찾아내라 사랑하라 온 세상 사람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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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